13월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.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. 남은 한 달 동안 확인해야 할 부분들 조윤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. 직장인 1,300만 명은 지난 연말정산에서 평균 6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. 반면 400만 명은 평균 97만 원을 더 냈습니다. 누구는 13월에 월급을 받고 누구는 세금폭탄을 받았습니다. 맞은 거죠. 우선 연금저축 계좌에 지금까지 얼마를 납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400만 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최대 6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. 다달이 내지 않아도 올해 안으로만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가 있으면 합쳐서 700만 원까지 넣어도 공제가 됩니다. 연소득 5,500만 원 이하면 115만 5천 원, 그 이상이라면 92만 4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카드로 쓰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. 아직 4분의 1을 채우지 못했다면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고요. 이미 넘었다면 공제율이 2배나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. 또 총소득이 5,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이 월세의 12%, 최대 9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월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. 안경이나 렌즈 구입한 비용도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.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책이나 공연 같은 문화 비용에 대해서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. SBS 조윤아입니다. SBS 조윤아입니다.